바나나 과일의 효능 알려주세요. 바나나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바나나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는 당뇨프루토스, 글루토스, 사카로스가 풍부하여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며, 이는 심장 건강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고혈압을 관리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프루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며 변비와 설사와 같은 소화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는 칼로리가 비교적 높음으로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